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계 요정 우와! 토모놀드에 재미있는 미끄럼틀 놀이터가 생겼어요! 우와! 정말 신나는 미끄럼틀이네요! 토모카 친구들이 차례차례 미끄럼틀을 타고 있네요! 그런데 레이먼은 기다리기가 지루한가봐요! 안 돼요, 레이먼! 차례를 지켜야죠! 어? 새로운 자명종 시계가 있어요! 토모카 친구들이 멈춰있어요! 이번에는 다시 움직이네요! 이 자명종 시계는 시간을 멈출 수 있는 시계 요정이에요! 저런! 레이먼이 친구들을 밀쳐내고 혼자서만 신나게 미끄럼틀을 타고 있어요! 예이먼, 친구들에게 짚고준 장난을 치면 안 돼요! 시계 요정이 도망갔어요! 시계 요정이 어디로 갔죠? 어쩌죠? 시계 요정을 찾지 못하면 시간이 멈춘 토모놀드에서 레이먼 혼자 외롭게 살아야 해요! 어? 저기 있다! 어? 아...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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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엑... 이야! 레이먼이 드디어 단추를 눌렀어요! 으흑... 으흑... 아니, 토몽카 친구들도 무사해요. 레이몬의 장난이 들켰네요. 레이몬, 질서를 지키지 않고 욕심을 부리면 또 시계 여정이 찾아와서 시간을 멈추고 외톨이로 만들지도 몰라요. 빨간 차장난감, 날쌤돌이 레이몬 레이레이레이몬, 토몽카 레이몬 노란 차장난감, 귀염둥이 미니몬 미니미니미니몬, 토몽카 미니몬 파란 차장난감, 미금직한 피트몬 피키, 피키, 피트몬, 토몽카 피트몬 초록 차장난감, 카리스마 밀리몬 밀리밀리밀리몬, 토몽카 밀리몬 하얀 차장난감, 인공지능 일렉문 일리일리 일렉문, 토몽카 일렉문 토몽카 토몽카, 토이몬스터카 토몽카